바다 도착료 낚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해 넘어가는 데 좋다 손에 다 가려진다 안 돼? 하고 있어 고기 소리는 나는데 고기 완전 소리나나 내가 가고 있어 이라는 거 같은데 야 이거는 완전 인내다 인내 고기야 언제 올 거야?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쉬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잡아보자 근데 너무 좋다 등비 안녕 바다 안녕 고기 안녕 우리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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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고기 잡아줘요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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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당겨 너무 시끄러 엄마 그래 잡으면 다 자 고기 잡아줘 오오 됐다 와싸 우후 이거 뭐지 이름이? 몰라 몰라 승리 어머야 어머 이거 어떡해 고기 잡아 야 이거 어떡해 고기 잡아 잡아줘 고기 잡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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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놓칠라 귀하게 잡고 오우 끼땅 야 어떻게 하냐고 이거 빼갖고 넣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넣을까요? 응 아시다 고기 또 잡아 밤에 또 보니깐 괜찮다 여기도 괜찮다 카라반 오우 그렇지 인터넷으로 그렇지 인터넷으로 이 캄캄한 밤에 진짜 캄캄하다 이거 화면도 캄캄한 밤에 바닷가를 거닐다니 보내주다 저기 아침 자고를 나면 바다 다 보이고 좋겠다 카라반 저기 아침 자고를 나면 카라반 예 저 몇 십만 원씩 하지 근데 엄청 크다 저기 우와 멋지다 멋지다 우리 어디까지 걸어가야되지 저기 방파제는 보이는데 방파제까지가 길이 머네 이 새벽이 멍멍이야 한 마리 더 잡으러 도전 물었어 물었어 빨리 와봐 물었으면 당겨야되지 언니야 이거 잡아라 니 잡았는 사람이 잡아야되지 왜 내 보고 잡아라 아니 이거 전부 떼고 안되게 가로등 이거 어떡해 잡아야지 내가 웃느라고 이거 뭐 찍어 올 때 잡아야죠 올 때 이거 어떻게 가냐고 야 야 야 웃느라 이거 이름 뭐야 이거 뭐야 뽈락 뽈락이야 나도 잘 몰라 하여튼 고기에요 아 추워나 아 추워 아 추워 오늘 우리 세번째 옮겨다녔어요 세번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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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이제 이거 어떡해 폰이가 빼 그런거 없어요 본인이 잡아서는 빼야되요 나 못 이거 반을 빼야냐 반을 빼줘 아 아 아 야 오늘의 수확 잠깐만 큰 놈으로 찍어 아 큰 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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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이꽃 오우 오우 아 정말 이쁘다 거기에 유채꽃까지 아 이쁘죠 아 호미꽃 유채꽃 잠깐만요 어 이쁘다 야 이렇게 해서 유채꽃을 보네 오 좋다 이쁘다 내려서 유채꽃 봐요 이뻐요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이쁘다 어 세상에 낚시 갔다가 고기 잡았어요. 여기 호미꽃 제보러 왔어요. 캄캄한 밤인데도 좋아요. 유후 여기는 유채 길이네요. 와 여기 온통 유채다. 세상에 제주도에서 유채꽃 파야지 했는데 제주도 못 가고 안 가고도 여기서 보네요. 멋있다. 유후 갑시다. 네 너무 좋아요. 여기는 낚시 고기 못 잡아서 괜찮아. 아 고기 못 잡아서 아무 상관없어 너무 좋다. 한마리 잡았는데요. 웃지마. 와 이쁘다 유채. 저기까지 끝도 없이 보여요. 제주도 같아 여기. 한가하다. 근데 여기는 왜 농사를 안 지고 전부 다 유채를 했을까? 어휴. 어휴. 끝없다.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길.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진 하나 찍고 가야 되겠다. 아휴.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기 들어가서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쁘다 너무 너무 커요 이쁘다 꽃이 이쁜지 내가 이쁜지 둘 다 이뻐요 하늘은 별로 안 이쁘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쁘다 너무 고마워 이쁘다 너무 고마워 요구도요 저 가면 돼요? ㅋㅋㅋㅋ 다음에 저 쭉 보라길래요 응?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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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